일제강점기 제주에서도 5천여 명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거나 강제 노역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죠. 때문에 일본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부츠는 21살이던 1942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해방과 함께 돌아왔지만 평생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강제징용 이후 67년이 지나고 부친이 돌아가신 지 1년 뒤인 2009년에서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나 전범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정부의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고 사죄도 하고 그만큼 한국징용자들이 가서 기업을 키웠으니까 돈을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한국 피해자들한테 줘야지 당연하게. 그게 순리라. 응 아무도 없었어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대신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이 나오자 그동안 숨죽였던 제주 지역 피해자들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일본이나 전범 기업으로부터 사과나 배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한국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고요. 소송도 역시 막혀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같은 경우를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의한 배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내 강제징용 피해자는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과나 배상이 없었고 우리나라 정부마저 피해를 대신 배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